우리는 아직도 아이들한테 이럽니다. 너희들 똑똑해지는데 위험하니까 스마트폰 보면 안 돼. 유튜브 이런 방송 좀 보지마. 게임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돼. 인터넷 이런 건 멀리하고 살고 열심히 책을 읽고 그것만 보면 돼. 그렇게 해서 신문명, 스마트폰에 기반한 문명을 멀리할수록 훌륭한 아이가 됩니다. 왜요? 수능을 잘 보니까 인류대학에 가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불행하게도 세계 7대 기업에는 절대 못 갑니다. 이게 문명 전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자본은요. 명백한 선택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문명 포노사피엔스의 시대에 준비하라는 것이죠. 이미 미국의 유수대학들은 이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디지털 커넥터를 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한테 광고하지 않아도 찾아오게 만들 것이냐. 그 전략은 무엇이냐. 새로운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 패턴은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매를 하는지 그 패턴은 어떻게 하면 전혀 다른 이 시장의 생태계에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걸 교육합니다. 그게 신문명의 상징이 되었죠. 여러분 5천주의 자본이 모이면 저 자본은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유통을 바꿨고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방송 산업을 바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제조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모든 비즈니스를 바꾸기 위해서 그 자본이 투자될 거예요. 그럼 기존의 시스템은요. 여러분 깨집니다. 파괴적 혁신. 그 문명이 신문명한테 싹쓸이 된 현상은 이미 시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팩트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4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아직 틀리지 않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더 무섭게 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팩트죠. 아시아의 넘버원. 대한민국에서 아시아의 넘버원이 되겠다 꿈꿉니다. 아시아 넘버원. 텐센트. 알리바바입니다. 여러분 이 두 기업 명백하게 오로지 폰을 쓰는 포노사피엔스 마켓만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입니다. 1원도 다른데 투자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한쪽으로는 좀 폄하해왔던 중국의 기업들입니다. 20년을 아시아에서 넘버원이었던 도요다. 3월 2일자 기준 지금 시총은 220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 3월 330조였던 텐센트의 주가는 지금 현재 570조입니다. 도요다 기업 가치만큼의 투자가 1년 새 텐센트에 쏟아부어진 겁니다.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작년 한때는 410조의 시총을 기록했었죠. 여러분 저게 제조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성공한 분야는 스마트폰 그리고 메모리인데요. 이게 제조 분야에서 지금 포노사피엔스 마켓 성장에 가장 중요한 그런 제품들이고 기술들이죠. 스마트폰으로 분기당 3조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가 150조 정도 되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죠. 나머지는 뭘까? 바로 메모리인데요. 분기당 10조의 메모리 그 이익을 어떻게 냈을까요? 세계 7대 기업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을 보면 됩니다. 이미 디지털 라이프를 살기 시작한 포노사피엔스들은 매일같이 자기의 행동을 터치로 남기는데요. 이 터치는 바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 세계 7대 플랫폼 아니 그 이상의 수백 수천 개의 플랫폼 기업들은요. 이 데이터를 통해 달라진 소비 행동을 파악하고 그 소비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위한 비즈니스 전략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조건 모아야죠. 그 무조건 모으는데 필요한 게 바로 저장형 메모리였던 겁니다. 이 시각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은요.